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6호 태풍 옌화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8호 태풍 네파타 같은 경우는 도쿄, 제팬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고요. 7호 태풍은 거의 열대저압으로 춘파카는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7월 23일을 보겠습니다. 7월 23일, 6호 태풍 옌화가 화동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장동부, 후지앤, 동배부, 타이완, 동배부, 중배부, 동지, 부헌, 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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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지금 저장성, 복권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장동부, 후지앤, 북동부, 대만, 중부 및 북부 지역에 지금 우스다오 파스타는 50에서 83mm의 집중호우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7호 태풍의 돌풍이 토네이도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토네이도까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지금 3D 스프라우스위지 국제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7에서 9급 정도의 스프라우스위지 그러니까 10에서 11급 정도의 토네이도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난다오에도 침파카 7호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7호 태풍 영향을 받아서 이바이다오 이바이 링스하오미 그러니까 100에서 103위 정도의 지금 호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7호 태풍이 근데 7호 태풍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좀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산시 중부, 수추안분지 서부, 꾸이저우 중부, 윈란 중부 쪽에서도 지금 50에서 93mm의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태풍의 연화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국 전역으로 지금 내륙으로 지금 태풍 연화의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 계속해서 많은 호우를 만들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지금 이 태풍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태풍의 중심이 저장성에 저장성에 저장에 산샹현 남동쪽으로 약 610km에 떨어진 대만동쪽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베이웨이 R3D2라고 동진 250, 200R5.0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북위 동경 125도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중심 후진 쭈이 다풍지가 스위지 메이며 스스알미 그러니까 지금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지금 14급이면서 초속 42m 메이며 스스알미 초속 45m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 쭈디치 야 웨이 조바이 우스우 바이 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심의 최저기압은 955헥터 파스칼 955헥터 파스칼이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현재 955헥터 파스칼이라든지 풍속이 14단계로 수급으로써 이제 초속 42m 굉장히 지금 강한 지금 태풍으로써 지금 배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옌화는 시속 약 15km 정도의 속도로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더 강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3일에 23일에서 아이스스 아이스스 아 보면은 저장 베이브허 동부엔 하이 지금 아 지금 보시면은 23일 그 오늘 저녁 그 아이스스 그러니까 메시닝 아이스스니까 지금 8시 이제 저녁 8시부터 내일 내일 저녁 8시까지 저장성 북부하고 동부해안지역 상하이남부 중북부 대만섬의 일부 하이난섬 하이난다 북부 해난도 말씀드렸죠. 중국인들이 많이 제주도처럼 신혼여행 가는 거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유코태풍 옌화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중국 내륙으로 이게 있다면 결국엔 산샤댐 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산샤댐 이창 쪽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앞으로 3일동안의 대충 예측을 보면은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부터 내일 8시까지 저장 베이브 절강성 북부 해안 상하이남부 타이완 중북부 하이난다 수추안 윈난 후베 우한 북서부 네몽골 쪽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토네이도도 역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유코태풍 옌화가 중국 전역으로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안 좋아진 특히나 양치강 장장 쪽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7호 태풍 챔패카 같은 경우는 하이난다오 이쪽이니까 그것도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 옌화가 계속해서 중국 내륙으로 내륙으로 저장이라든지 말씀드렸죠? 저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내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타이완은 당연한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항저우라든지 장수 상하이 저장 항저우라든지 장수성 그 다음에 상하이라든지 절강성 이쪽 이쪽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하이난다오 이거는 하이난다오는 층파카의 영향으로 보야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봤을 때 중국 쪽의 예상은 아 그러니까 후지앤 맞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나 저장 동부 후지앤 베이동부라든지 민란쪽 대만의 중부 북부 그쪽에 이미 또 저기 뭐죠 호우가 발생했다. 83mm까지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중국 내륙으로 치는데 결국 내륙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일주일 전에 중국의 일기예보관이 예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니까 잘 아는 게 정확히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맞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하이 짱수 저장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있죠. 저기 산동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산동은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위도가 대한민국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런 예측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 영향을 대한민국에는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당장은 왜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그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산 고기압에 있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지금 흘러 변화를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7호 태풍 침파크 같은 경우는 신경을 두서 대고 하이난다 이쪽만 지금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결국에는 옹화 6호 태풍 8호 태풍은 말씀드렸듯이 8호 태풍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벤을 치는 거니까 우리가 또 그 상황이 지금 8호 태풍 벤은 따로 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 쪽에 그 지금 뭐죠 태풍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태풍은 아무래도 중국 쪽의 정보가 정확해서 8호 태풍 네파탕은 8호 태풍 네파탕에 대해서는 미국 기상청이라든지 유럽중개예보센터 이런 곳을 보겠지만 물론 여기 지금 육호 태풍도 보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육호 태풍의 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나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정보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